이제 선배됐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후배들 야단 칠 때도 있을 텐데 아이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? 어른 목소리로 그럼 철업뒤 혼내는 연습 한번 해봐요. 극구가 이렇습니다. 일단 혼낼 일이 없는 후배들이라 야단을 칠 일이 절대 없고요. 아, 진짜입니다. 혼낼 일이 절대 없고 무슨 걸그룹 리더처럼 얘기하잖아요. 우리 멤버들은 싸울 일이 없고요. 제가 감히 혼낼 그런 것도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? 너 라디오 뉴스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해?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저한테 하세요. 왜냐하면 후배한테 하면 아직 못할 수 있으니까. 제가 연습해볼게요. 어, 연습으로. 어른 목소리로요? 어른 목소리로. 어? 김영철. 땡. 실로폰 좀. 일단 김영철. 안 돼요? 김영철 똑바로 못 웃겨? 어, 이거는 기분만 나쁘고 밖에서다가 땡. 아니, 아까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.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김영철 똑바로 못 웃겨? 그러니까 너나 웃겨라. 이렇게 되잖아요. 안 돼요. 혼을 내본 적이 없어요, 사실. 근데 시원치 하지 마세요. 저도 제 후배들한테, 박성광씨한테 야! 이러면 야단 칠려고 했는데 일단 쩌렁쩌렁 하이톤. 네. 야! 여기서 애들이 왜요? 야단을, 이것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. 안 되더라고요. 전 맨날 혼만 나나 봐요. 혼나는 게 익숙하죠. 네. 맨날 Bloody G